안녕하세요 오늘은 런 백 기법을 이용해서 도시의 밤 풍경을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색으로 빌딩을 반만 칠해주세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붓에 물을 많이 머금게 해서 물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감이 불균인하게 퍼져서 콜리플라워 모양의 얼룩이 생기는데 이러한 방법을 런 백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